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럼 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죄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택하는 여자에 따라서 프로포즈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도망간 마지막 너에게 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된다 PD님들 2022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5명 정도 결혼한 거야 그렇게 적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통계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결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결혼하려면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도 해야죠 상견례도 해야죠 결혼 준비해야지 애물 예단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결혼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혼 인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근래에 한국 리서치에서 이런 통계학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꼭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제목이 2023년 결혼 인식 조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재미난 건데요 만남의 방식에 대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결혼하려면 이렇게 만남의 방식이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지인 소개 그다음 술 먹다가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 근데 요새는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새는 총 만남의 방식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한 만남 결혼 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83%예요 결혼 정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예전에는 굉장히 베일에 쌓이고 비밀스럽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중화가 많이 됐다는 거야 예전에 결혼 정보 회사 하면 어떤 곳이었어요? 스펙이 높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채널명도 한방언니잖아요 제가 왜 한방언니라고 붙였겠어요?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주려고 대표님이 한 목 하셨네요 진짜 우리 피디님들은 결혼 정보 회사에 왔잖아?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 되게 신기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결혼 정보 회사에 가시는 분들은 결혼 못 할 것 같은 사람 매력이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파티도 하고 하잖아요 아 어때요? 굉장히 봐도 멋있으신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왜야 할 정도죠? 네 검증된 사람들을 한 번 더 걸쳐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오는 거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연령대가 정말 많이 낮아졌는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카톡 내용을 한 번 공개해 볼게요 조장 아니죠? 조장 아니야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뭔지 알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국제결혼 정보 회사도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5% 정도 된대요 확률이 엄청 크죠? 오히려 데이팅 어플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61% 국제결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남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인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성별과 연령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먼저 결정사 먼저 보면 다행히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다 거의 긍정적이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국제결혼하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비율이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긍정적인 비율은 낮았어요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는 케이스도 안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어플보다는 결혼정보회사가 가신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좋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검증해서 만나니까 여자들은 특히나 국제결혼이나 어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는데 결정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더 좀 많죠 결정사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을 진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의 모임이야 그 모임 안에서 상대를 찾는 것과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목적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귀찮은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아싸라게 나 결혼이 목적이야 만나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주변 속에는 만나서 너 결혼생각이 있어 이렇게 눈물 오잖아 2년 만나고 남자친구가 결혼생각이 없대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눈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의 부담에 대한 통계도 한번 볼게요 총 7개 항목이 있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혼인신고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은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프로포즈나 예단 예물이나 약혼식은 좀 줄여도 좋다 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많네요 우리 결혼 안 하신 PD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혼인신고 꼭 해야 돼요? 좀 시간을 두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MG PD님들 얘기 들어봐도 요새는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말고 1년 혹은 애기 낳으면 해라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제 해야 할지가 고민인 거죠 PD님들은 신혼여행 꼭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무조건 필수예요 계속 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양가 상견례 상견례 무조건 해야지 어떻게 서로 시부모도 확인도 안 하고 결혼을 해 상견례 자리에서도 간혹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상견례를 하고 나서 뭐 가운데서 뭐 예단 예물 얘기하다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간혹 멈칫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부모를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애를 하면서 사전에 좀 많이 만나면서 집안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상견례 전에 미리 뭐 예단이나 예물이나 이런 예민한 것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인지를 시켜주고 상견례를 해야지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밥만 먹을 수 있게 상견례 하다가 깨지려고 했던 커플도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어머니 요새는 그렇게 아드님 갑질하면 결혼 못한다 그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머니 힘들다 그래도 그 어머님이 좀 대화가 되신 분이라 풀려서 결혼까지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중재자가 없었더라면 깨질 수도 있었겠죠 그거를 뭐 아들이 가운데서 엄마가 사과했으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요즘 많이 간소화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 그럼요 특히나 좀 나이가 있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30대 중후반 40대 초반분들은 결혼식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끝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결혼식을 꼭 해야 된다가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100%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왜 또 부모님들 입장은 또 그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또 그게 있잖아 그럼 어때요 아버지들이 퇴직하기 전에 가야 된다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걷어드려야지 라고 해서 결혼식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이해하고 걷어드립시다 그거나 또 지역 또 한 명은 서울이고 한 명은 또 부산이야 예전에는 남자 쪽을 많이 따라가긴 했는데 요새는 또 여자 쪽에 맞춰서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상견례, 혼인신고, 결혼식 그 다음 신혼여행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거긴 해 결혼의 일생에 한 번뿐인데요 근데 워낙 TV에서 요새는 조금 거하게 부정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진짜 너무 장벽이 높아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질의 결혼을 포기하실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포즈입니다 인스타 보면 여자들 어때 막 샤넬 백 딱 올려놓고 막 어때 이거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아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럼 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죄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고 아우 나는 아니야 오빠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린 실속 있게 신혼여행 가서 이 돈을 쓰자 라면 합리적으로 그런 여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 내가 택하는 여자에 따라서 프로포즈는 달라질 거 같아요 프로포즈도 22년에 53%에서요 45%로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요새는 실속이야 실속 젊은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나 같으면 신혼여행 가서 더 쓴다 그래도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도 20대죠 20대인가 그럴 수 있어 20대는 나도 그랬을 거 같아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해줘요 20대는 56%야 이럴 수밖에 없어 세상 물정 아직 모르거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때 점점점점 떨어지죠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지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잘 사는 게 짱이야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포즈는 해주는 게 좋아요 뭐 나와 결혼해 줄래 이것도 좋고 나랑 함께 해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서 결혼해 준다고 해가지고 막 외제채 사주고 막 올리잖아 그리고 3개월 있다 헤어지고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희청이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는 별로고요 그냥 반지 있잖아 커플링 하나씩 딱딱 간소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나는 프로포즈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성이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도망간 마지막 너에게 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예물예단 아 머리 아픕니다 예물예단 어떻게 할까요 예물예단 없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신부 집에 비단의 혼인서약서 같은 거 이런 걸 동봉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실부모님이 옷을 신부가 지어서 그 인사로 가는 거야 어우 복잡해 신랑 측에서는 수고했다고 수공비를 주었는데 이거 주고받는 건가 보다 이게 예물예단의 개념이야 그래서 요새는 또 이렇게 바뀌었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남자가 꼭 집을 해야 된다는 의문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인식이 바뀌어서 반반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통계학적으로 봐도 10%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시계 받고 싶잖아 못 받았어요 그 와이프한테 가방 사줬어요? 아니요 봐봐 안 주고 안 받았네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한 거죠 약혼식입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은근히 많이 하고요 이거 좀 부잣집에서 많이 하지 않냐 약혼식? 보면은 주변에서 하는 경우가 10명에서 한 명도 안 된다네 굳이 그죠? 난 결혼까지 신경 쓰는데도 너무 머리 아픈데 무슨 약혼까지 그잖아 시간하고 돈적으로 여유가 내가 있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많이 생략을 하고 또 이렇게 간소화 됐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 옛날에 우리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시고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자제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수 있게끔 좀 옆에서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